아, 진짜 시원하다. 살 것 같아, 지금. 아,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딱 좋은 것 같아. 그래도 맨날 촬영하면서 앉아서 놀던 멤버 그대로 앉아있는데 지금 보니까. 그러네요, 진짜로. 맨날 수다. 우리 촬영 때 이렇게 앉아서 맨날 라이어 게임하고. 맨날 게임 같은 거 하고. 나 뭐야,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상우 선배님이 없었구나. 나만 되게 외롭게 촬영하잖아. 아, 맞네. 아, 맞네. 형 맨날 우셨다고 들었어요. 나 우울증 걸릴 뻔했어, 해적 찍다가. 우울증 걸려. 오면 애들이 없어. 가끔 하늘이 보고. 아까 얘기하는데, 나 형 만날 적 있는 것 같은데? 아, 탐준에서 만났구나. 나는 외롭게 촬영했어. 라이어 게임 오늘 한 번 해요? 라이어에서 설거지? 라이어 게임이 뭐야, 어떻게 하는 거야? 라이어 게임이요? 어떤 방식이야? 그러니까 제시어가 나오는데요. 그 제시어가 다 알고 한 사람만 몰라요. 근데 모르는 것도 랜덤이에요. 근데 형 이게 라이어가 맞추게끔 얘기하면 안 돼요. 당연하지.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상적으로 잘 못 맞추게 하면 되잖아. 근데 우리가 딱 보고 쟤 모른다 해서 찍었을 때 라이어면 진 거죠. 그 사람이 뭔지 맞추면 이제 그 사람은 통과해요. 일단 라이어가 걸리면 안 되는 거네. 그쵸, 라는 이제 지고 시작한 거죠. 그럼 지금 한 번 해볼까요? 가자. 연습 게임. 아, 연습 없지. 그냥 해야지. 어, 그냥 해야지. 그래. 라이어 저기 걸린 사람. 아, 두 명은 해야지. 혼자는 못 해. 혼자 하다가 도망칠 수 있어. 안 돼. 야, 가자. 갈 수 있다. 근데 이거 진짜 설거지 하기 싫다. 진심으로. 진심으로. 그러니까요. 진짜. 이거 다 어떻게 해요. 설거지 제대로 다 됐으면 좋겠다. 아니, 솔직히 설거지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진짜, 진짜 하기 싫어. 진짜 이건 걸리고 싶지 않다. 진심. 진심으로. 간다. 진심으로, 너 화장실 빨리 갔다 와야겠다. 어? 화장실이 왔다. 일단 만약에 수분이 걸리면. 수분이 부족해가지고. 잠깐만, 형. 우리 성우 형은 막 가. 성우 형. 성우, 성우. 어? 성우 형은 뭐 채울 것 같아. 오빠 안 속아. 성우 오빠가 속이기 제일 힘들어. 우리는 하나 정하고 하나 정하고. 아홉 개를 전부 다 라이어 당첨이라 쓰고 우리는 뽑고 아닌 척하면 돼. 아닌 척하면 돼. 하나 맞아. 우리 하나 정해. 하나 맞아. 어떤 걸. 차봉금도 봐. 차봉금도 봐. 차봉금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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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그것만 알아. 언저부터 보니까 차봉금냐. 정답을. 아니 이거 지금 맞춘 거 아니야 성우 형. 아니 우리가 되게 돌렸으니까. 이상하게 얘기해. 너무 직업적으로 하지 마. 너무 직업적으로 얘기하지 말고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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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 맞다 우리 수박도 있다. 아 맞네. 수박 좀 깎아 드릴까. 야 최대한 어질러. 최대한 어질러. 최대한 어질러. 한 번 갖고 와봐. 그러면은. 일단은 이거는. 술래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. 정리하고 싶네요. 아 이거 진짜. 정리하고 싶네요. 형님 정리하고 싶네요. 아 너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구나. 이렇게. 빡. 치우는지 해서. 깨끗하게 해서. 아. 정답. 사자. 아. 절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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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절거지. 신빈이 형. 신빈이 어흥망을 가지고 갔어. 근데 정답은 좀 알고 가고 싶은데. 정답이 뭐였어? 뭐였어? 차범근. 차범근. 맞잖아 그럼 차랑. 너 씨. 너 씨. 형 형. 그럼 광수 대꾼 아세요 그냥. 내가 주목하려고 그랬거든. 광수 대꾼 아세요. 그건 왜냐면. 아 잠깐만. 아 나 진짜 저거 하기 싫은데. 야. 야. 안 속을 줄 알았네. 근데. 그러니까. 난 안 속을 줄 알았어. 많이. 약해졌어. 마음 아파. 근데 성우가 아까 그랬잖아. 아 잠깐 나 맞출게. 맞추는 줄 알았어. 근데. 나만 그랬어? 형이. 몸으로 보여줄게 해서 일어날 때 순간. 결국 이거 하려는 줄 알았어. 순간. 순간. 그랬다가 일어났더니. 아니 이게. 나는 몸으로 표현해줄게. 응. 오. 아 나 그 춤 너무 웃겨. 나 그 형. 이 동작이 너무 애처로웠어. 세리모니일 수 있는데 저런 건 아닌데. 아니 나는. 그게 아니라. 이거 방송으로 봤을 때 형 진짜 되게 열받을 것 같은데. 연습 게임처럼 하고 한 번 더 하면. 그래. 아 예. 네네. 좋아요. 그러면은. 온다. 온다. 야 야 이렇게 하자. 성우야. 가위바위보로 두 명 정하자. 좋아? 응. 깔끔하게. 고맙습니다. 처음. 다 같이고요. 형 한번 살려드린 거예요. 고마워. 꼴등에 지목한 사람? 그래. 한 명이 지목. 한 명이 지목. 한 명이 지목. 오케이. 여기서 해가 마지막. 가위바위바위보. 진짜. 그냥 해. 야 성우가 이런 걸 되게 잘한다. 강수야 너도 던져. 그냥 해요.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. 얘기할 수도 있잖아. 내 맘이 돼. 가위바위보로 네 맘대로 해. 가위바위보로 네 맘대로 해. 가위바위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. 주먹을 내면. 오케이.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. 진짜 대단하다. 와. 형 대단하다. 형 대단하다. 형 원했어. 됐다. 형아 너 원했어. 됐어. 나 주먹이야 주먹. 야 근데 형 진짜 대단하다. 그래서 둘이사에서. 둘이사에서 한 명 뽑을 거야. 나 성우 선배님 뽑을 거야. 형 둘 다 적이에요 형. 내가 볼 때. 광순아 저도 성우. 성우 널 보는 거 같아. 나 무조건. 무조건. 누나 저도 널 보는 거 같아. 본인인가. 야 이거는 정말. 이게 다 본인대로. 수고하셨어. 자 가위바위보해. 너희 셋이 하든가. 그냥 나 셋이 할게 그냥. 패스해서 진 사람 두 명 이야기를 하자. 그게 나. 그래 그래. 어차피 같이 하니까. 너네 어차피 확률이 줄어들잖아. 어차피. 너네 어차피 확률이 줄어들잖아. 내가 나까지 깨면. 그러니까 셋이 해서 진 사람 두 명이. 그래서 설거지 하기로 하자. 와 형이 진짜 대단하시다.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은데. 아니 확률이 유리하지. 아니 근데 너희는 지금 50% 걸릴 확률이 50%지만. 내가 끼면 걸릴 확률이 30%라고. 맞어. 33. 몇 프로야. 근데 이게 맞는 거야? 사기꾼 같아. 아니 맞다니까 내가 더 깨면. 야 이거 게임이 되게 재미있게 흘러가네. 이게 맞는 거야 근데. 아니 근데. 아니 맞잖아. 아니 왜냐면 왜. 네가 얘라 해. 네가 질 확률 몇 프로야? 50%지? 이길 확률도 50%지? 그럼 내가 꼈어. 세 명이지? 그럼 네가 질 확률은 33.3%로 낮아지잖아. 그러니까 너한테 유리한 거지. 얘 약 잘 팔 것 같다. 그렇죠. 맞잖아. 지금도 약 팔고 있는 것 같아. 갈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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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지닌 거 가위바위보. 야! 야! 잠깐만. 대박. 이제 50%야 50%. 50%까지 와서. 제발. 50% 와. 그러니까. 아니 수빈아 이게 너무. 이 가위바위보가 너무 긴장되고 그러면. 뭐 재기차기 이런 걸로 할까? 싫어요. 형님 얼마나 좋은지. 야 진짜 재미있다. 형님 멘트 주세요. 안 내무실래요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성화 형. 성화 형. 형 몰아주기 할래요? 형 한 명. 한 명 몰아주기. 한 명 몰아주기. 한 명 몰아주기. 한 명 몰아주기. 할머니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진짜 짜기 싫어. 근데 이거 진짜 설거차기 싫다. 진심으로. 진심으로. 그러니까요. 형 몰아주기 할래요? 형 한 명. 한 명 몰아주기. 한 명 몰아주기. 진짜? 한 명 몰아주기. 한 명 몰아주기. 한 명 몰아주기. 절대 안 도와줘. 한 명 몰아주기 절대 안 도와줘. 어차피 설거지니까 둘이서 하기가 좀 애매해. 애매하네. 몰아주기. 네 말이 맞다. 진짜 몰아주기 하는 거예요? 몰아주기 진짜. 상당한데 이거 양이. 마음 약해지지 않아도 되죠? 절대 뭐. 당연하죠. 야. 나 잠깐 나갔다 올 거야. 저기 딱 하면 바로 뜨기요. 가리뜨기. 가리뜨기. 여기 있지 않게. 딱 끝나면. 자기 일부러 가기. 자기 일부러 가기. 자기 일부러 가기. 자, 갑니다. 니가 멘트해. 안 내받지. 잠깐만, 잠깐만. 나는 정했다고. 나는 정했다고. 왜? 나는 보잭이 낼 거로 정했으니까 너는 네 맘대로 해.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. 넌 너 맘대로 하라고. 난 보잭이 내려고 정했으니까. 나 이미 정했었어. 정한 걸로 가. 바꾸지 말고. 나도 안 바꿀 거야. 보잭이로 낼 거라고. 무조건 난 보잭이야. 안 내면 해. 내가 멘트. 나 진짜 떨린다. 아, 참아. 무조건 보잭이라고요. 나 안 바꿔 보잭. 너도 그냥 바꾸지 마. 그대로 해. 어떡해. 불안해. 진짜 떨린다. 어떡해. 불안해. 그러지 마. 안 내면 지긴 거. 강아포. 자리 펴자. 자리 펴자. 자, 잠시 쉬어. 잠깐 쉬어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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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게임 정말 극적이었다. 야, 이게 결국에는. 결국에는 돌아오네. 결국에는 돌아와. 슬슬해 보이는 빗모습. 오빠, 비닐장갑 드릴까요? 아니야, 아니야. 괜찮아. 캔이 어디예요? 캔고기. 괜찮아, 괜찮아. 네? 괜찮아, 괜찮아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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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시가 도와주는 거야? 형, 형, 그럼 설거지하세요. 저희가 이거. 이거, 예. 형, 이거 너무 많았지?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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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형. 형, 들어가. 들어가. 설거지 안 돼. 옮겨줄게. 뭐 있었어? 아무것도 없었어. 아무것도 없었어. 아니, 형. 그냥 이따가 너무 그래요. 마음이 그래서. 아니, 진짜 뭐 있었어? 아니, 진짜 뭐 있었어? 없었어. 아니, 괜찮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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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n 같은Engie Boxing 나왔는데 아마 обіraz føl예 о й